여기 계신데요. 특히 올해의 문철도는 법선에서 지금 같은 기업 외우 중에 이 곡이나 참기들하고 또 올해의 배후에 선정되셨습니다. 먼저 두간을 바라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이제 딱지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. 도전 좀 더 주세요. 자 문철도는 한 번 더 바라보시겠습니다. 이제 어느 쪽으로 말씀해 주세요. 네. 네. 오른쪽으로 손 안쪽으로 부탁합니다. 오른쪽으로 네. 오른쪽으로 손 안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한 번 있으실까요? 네. 문철도는 이제 네. 문철도 이제 스포츠 다 드리기 바라보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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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